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는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황제 아들의 탄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충고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소식을 기쁘게 듣고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에 관한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이룬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놀랍고 위대한 일, 바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환영받았고 인정받았으며 사랑받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좋은 소식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탐험을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